자 이제 나영 6월 평가원 시험 해설 강의를 쭉 제가 해드릴 거고 라이브에서는 제가 일단 21번 하고 20번 하고요 29번 30번은 제가 녹화해서 따로 올릴 거고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쉬운 거를 쭉 한번 이제 보고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좀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나영 친구는 항상 걱정이 돼요 약간 극단적이야 보면 공부를 하는 자들 안 하는 자들 막 이제 그게 섞여 있는데 그러다가 오늘 이제 시험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이제 총평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쉽다고 느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100점을 좀 노린 친구들 분명히 30번이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등등 이제 이런 생각 하다 보면은 여러 개 고민된 지점이 있긴 하지 그치 잠도 이제 좀 어떤 소재가 나는 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A2랑 A3하고 자 A4랑 A5랑 A6까지 요정도 일단 있다고 칠게요 자 마지막 구하는 거는 얘랑 얘랑 얘를 일단 구하자 라고 되어 있지 그치 자 이제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나온 거 보니까 A3이라는 값이 한번 써봅시다 자 A3이 4배에 A2 빼기 자 얘는 A1이야 근데 등비수열에서 항 사이에 차는 일단 뭐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분명히 이렇게 잘 했을 거니까 얘를 A라고 잡고 얘를 A 아래 잡자 그럼 얘는 A 아래 제곱 요렇게 있다는 가지 그치 자 그래놓고 이제 잠깐 관계식을 써주면은 A3은 A 아래 제곱이 되고요 자 4배에다가 자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A로 일단 묶어놓고 R 마이너스 요렇게 일단은 되지 자 그래놓고 이제 확인할 거는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R 제곱이랑 4배 이거라 일단은 같다 요걸로 일단은 공비에 관한 조건을 얻어낼 수 있을 거야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뭐 한 가지 더 따질 건 있긴 해요 자 만약에 A가 0이면요 야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말이 안 되지 그치 다 더해서 일단 0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일단 A를 지워버리고 자 정리해주면 R 제곱 마이너스 4에 R 플러스 4는 자 0이니깐 결국에 완전지수 딱 떨어지고 공비가 그냥 하나밖에 없죠 자 R값 시에는 2가 되지 자 별 무리 없어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조건 보니까 첫 번지부터 여섯 번째 한 가지 합의 일단 15래요 자 이제 얘를 다 더했더니 15가 되니까 공비가 2야 자 2 빼기 1분에 자 A에 자 2에 6승 빼기 1 요렇게 써가지고 얘가 15다 요렇게 일단 나오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잡으세요 정리를 잘 해주면은 자 결국에 A 곱하기에는 63이 되고 자 얘는 아이고야 맞죠 어 63이 되고 자 얘가 15다 요렇게 일단 될 건데 자 내가 구하는 게 일단은 A1 A3 A5야 자 그럼 보세요 얘는 A에다가 자 얘는 4A에다가 자 그리고 나서 얘는 A 아래 4니깐 자 얘는 결국에 16의 A가 되겠지 그치 자 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않네 미안해서 일단 16의 A가 되고 자 얘가 결국에 21의 A가 되니 얘를 3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정답이 일단 5가 됩니다 자 답은 3번이야 잘했을 거예요 잘했을 거고 자 그리고 16번 자 이게 운동 이쪽만 나오면 일단 잘 못하더라고 근데 되게 단순하죠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자 그 속도를 또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다 자 여러분 어차피 다른 함수가 다 다항함수니까 자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가시면 되죠 자 한번 볼게요 수직선을 움직이는 전 P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있어 자 이제 X를 잠깐 보자 X가 3차 함수가 되고요 제가 T에 3승 더하기 A에 T의 제곱 더하기 B에 T야 자 얘는 이제 원점에서 출발을 하지 0을 집으면 0부터 하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어? 지금 보세요 자 T가 1일 때 자 전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대 제가 운동 방향을 바꾼대 자 운동 방향을 자 바꾼다는 것은 결국 속도에 뭐가 바뀌는 소리일까? 부호가 바뀝니다 이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미분합시다 자 보세요 X' 이렇게 했으면 얘가 속도가 되고 3T의 제곱 더하기 2에 A에 T 더하기 B다 요렇게 일단 되고요 자 얘는 운동 방향을 바꿨으니까 어차피 1을 넣었을 때 그냥 0이 나오면 되죠 자 보세요 자 이제 바꿀 거니까 그냥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아 그냥 이제 1에서의 함수값이 0이다 라고 씁시다 자 그럼 보세요 1 집어넣으면은 3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되고 자기가 0이니까 결국에 2A 플러스 B가 자 마이너스 3이다 요렇게 되고 어 미수 두 개네 그럼 조건 하나 더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두 번째로 시각 T는 E에서의 가속도가 0냐 자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자 T가 2일 때 자 한 번 더 미분하자 자 일단 얘 가속도 A라고 쓸게요 얘 미분하면 6T 자 플러스 2에 A가 되고 자 결국에 자 얘는 2를 집어넣을 때 0이 나오면 되지 그치 자 1을 집어넣어 주면은 T에다 2을 넣을게요 12 더하기 2에 A가 되고 얘가 0이니까 자 A값은 자 마이너스 6이야 근데 얘가 어쨌거나 12가 돼서 결국에 B값은 마이너스 자 얘는 어 이거 마이너스 10이죠 자 B값은 결국에 자 9가 되지 자 두 개 더하면은 3이고 자 이건 기본 컨셉만 알고 있으면 다들 잘 알 수 있는 문제 나형은 계속 얘기하자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렇고 그냥 주어진 대로 주어진 대로 가는 게 맞고 너무 이제 복잡하게 막 이제 어떻게 한 번 승부로 오자 그것도 아니지 그치 그러나 잘 갔을 거야 17번 한번 봐 17번 이거는 그 도대체 이제 뭘 이제 의도를 했나라기 보다는 그냥 주어진 대로 가시면 돼요 항상 이런 게 있어 그 문제를 풀 때 나형 같은 경우는 문제 안에 모든 게 거의 다 들어있을 거니까 안에서 그냥 잘 보시면 된다 자 그거 좀 잘 생각하시고 자 17번 봅시다 이차수야 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렇게요 ax의 제곱 더하기 b다 라고 일단 나와 있어요 자 그 y축 대칭이네 자 그런 다음에 갑자기 4의 fx야 자 얘가요 제가 f'x의 전체의 제곱 자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4다 요렇게 일단 되어 있고 자 내가 구하는 게 f2값입니다 자 이제 구하는 거 먼저 쓰자 자 구하는 게 뭔가 보니까 f2값은 자 결국 얘는 4의 a 플러스 b가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조상 이제 이럴 수 있거든 a값 b값을 어쨌든 알아내야 돼 자 근데 내가 이제 주어진 게 이게 항등식인데 여러분 이런 식을 미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자 얘는 좌변 우변을 비교하자는 얘기야 자 한번 보세요 얘를 보시면은 4배의 ax의 제곱 더하기 4의 b가 되고 이거 역시 우변 역시 2차식을 똑같이 만들자는 소리야 자 그냥 보세요 f' 구해주면 얘는 2의 a의 x가 되고 제곱하면은 4의 a 제곱의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자 상수를 먼저 맞추자 자 보세요 얘랑 얘랑 같으니까 b값은 어차피 1이야 a값만 구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러니까 구해주는데 자 여기에서 4의 a라는 2차항의 개수랑 자 여기서는 4의 a제곱 플러스 1이죠 자 오해 없이 또다시 완전히 쭉 나오지 그치 보시면 얘랑 얘랑 개수가 거의 똑같지 않니? 자 엄청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4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0이야 그러면은 2의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0이라서 결국에 2의 a값은 1이 되죠 자 4의 a는 2가 되니까 두 개 산수를 잘하시면 3입니다 자 다음은 1번이고 자 이거 잘 왔을 거야 그러다가 18번 보니까 어 뭔가 이제 그림은 그냥 뭐 익숙하게 본 것 같아 그냥 본 것 같긴 한데 뭐 이게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기억하세요 어 제가 이제 뉴런 쪽에서 이 등비급수 관련해서 급수 관련해가지고 이제 도형 관련된 활용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어 자 도형이 내접하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 크게 딱 두 가지거든요 자 이 같은 경우에 이제 내접하는 도형에 관련된 문제가 되고 자 부채꼴을 일단 틀로 가질 거야 자 그림을 내가 살짝 그려줄게 자 문제에서 문제 다 읽으셔야 돼 얘가 결국에 이제 하신 얘기는 자 요렇게 가서 자 얘는 가로 세로가 1대 2야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 제가 수업할 때 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가로랑 세로 1대 2라는 것은 결국 정사각형 두 개가 붙어있다 요것도 일단 생각할 수가 있고 좌우가 대칭인 도형을 세팅을 많이 쓴다 자 그리고 2랑 1랑은 당연히 특수각을 일단 어떤 이제 볼 수 있는 기점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보세요 자 요거를 일단은 반지름으로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부채꼴을 이렇게 일단은 그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일단 등장이 돼 자 그리고 왼쪽도 같은 작업을 똑같이 합니다 자 왼쪽도 제가 똑같이 이제 대칭이니까 자 요정도 일단 그려놓고 자 요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도할 작업은 뭐냐 문제에서 이만큼 넓이를 구하시는데 자 얘를 뭐 다 구하진 않겠죠 자 당연히 두 배를 시키면 되고 자 얘를 구하자는 것은 주변에서 뭐 하시면 될까 빼시면 된다 요렇게 일단 시도하시면 돼 자 근데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또 그려져 있죠 자 이제 시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뭘 할 수가 있나 보니까 길이 표시 다 하셔야 돼요 자 요만큼 길이가 이하 맞죠 반지름이 그럼 얘는 중심각이 필요하지 자 이게 중심각이거든 자 그러면 제가 입문계는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너네한테 부채꼴 줄 때 특수각 아니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수각 몰고 하자 답을 보세요 답을 보니까 루트 3대에 들어있지 아 그럼 당연히 60도나 30도 중에 얘는 구성이 되겠죠 자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자 보세요 얘부터 얘까지 길이 똑같이 이하 자 이하 자 수안의 발 딱 떨굽시다 자 딱 떨궈 주는 순간 이만큼이 1이니까 이제 이걸 활용을 시키네 자 얘가 1이 되면서 어 그러면은 남아있는 요각도 있죠 얘는 60도가 되니 자 여기는 몇 도가 될까 30도다 요렇게 일단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답을 쓸게요 두 배는 시켜주시고 자 그리고 자 요 부채꼴은 자 원너비 4파이의 360분의 30이니까 12분의 1이야 그러면은 4파이 곱하기 12분의 1 자 이거 빼기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을 뭐 하시면 될까 빼시면 되겠죠 그리고 좌우 두 가지야 삼각형 너비가 또 2분의 1도 안 쓰면 또 혼자 당황하지 자 그럼 결국 뭐냐 얘가 1이에요 자 얘가 자 여기서 30도니까 특수각 루트 3분의 1 자 얘도 1이야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3분의 1까지 가서 자 이게 첫 번째 항이야 자 계산하시고 자 이거 나누기 이제 공비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거 내접하는 도형은 미지수로 잡는 게 키가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렇게 또다시 일단 1대 2의 사각형이 생겨 자 그러면은 얘가 1이니까 자 내가 이거 모르니까 k라고 두자 자 그럼 길이 b는 1대 k야 그럼 너네 너비 비는 당연히 뭐가 될까 1대 k 제곱이 되고 저는 개수 공비도 1이죠 그냥 개수 이제 똑같은 거 나오니까 자 1 빼기 k 제곱에서 이제 k 값을 구하시면 돼 자 내접하는 단위로 보셔야 돼요 어 그러면은 얘가 k면은 얘 30도에 60도니까 루트 3의 k야 특수가 자 얘가 2k야 맞죠 자 얘가 또다시 루트 3의 k야 자 그리고 쪼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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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해서 전체 다 이걸 푸시면 되고 자 k로 묶으세요 자 그러면은 2 더하기 2에 루트 3 해가지고 이만큼 전체가 얘는 2다 이걸 푸시면 되고 자 k 값 나왔으니까 제곱해서 넣으시면 되지 그치 자 계산하시고 자 완료로 하시면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괜찮죠 계산하시구요 자 이제 요정도 해서 일단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있죠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임문계 친구들이 확률 문제 나온다 해가 당황하시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 확률이나 경우의 수나 다 같은 맥락으로서 결국 체계적으로 어떻게 노가다를 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맞지 자 문제 좀 같이 해볼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자 차례로 a b c 라고 한대요 자 여보세요 자 차례로 자 차례로 자 a 랑 b 랑 자 c 라고 얘기를 한데 자 a 랑 b 랑 c 라고 한대 자 그러나서 이제 보니까 어 세 개수 a b c 가 자에는 이제 보니까 자 a 가 있고 자 b 마이너스 2 가 있고 자 그 다음에는 c 가 있죠 자 이런 만족을 시킬 확률을 구하제요 자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차례로 란 얘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순열배 있을 거라서 전체로 먼저 써주면은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게 일단 전체가 되고 자 분자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자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 막 또 복잡하게 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이게 나을 것 같거든 한번 해보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a 랑 b 랑 c는 다 1 2 3 4 5 6밖에 안되니까 자 a 가 1일 때를 보자 자 a 가 1이면은 자 이 상태에서 b 값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자 b는 자 어쨌거나 지금 1보다 커야 되니까 자 얘를 옮겼을 때 3보다 큰 거라서 b 가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죠 자 4인 경우 자 5인 경우 6인 경우 요렇게 일단 있다고 치자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딸려있는 식값들을 보면은 얘는 이제 집어넣으면 2가 나오지 그 다음 2랑 3랑 4랑 5랑 6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다음 한 가지 더 자 얘는 이제 3하고 4하고 5하고 6 자 얘는 4하고 5하고 6 해가지고 아 a 가 1일 때 케이스를 쭉 셌어요 자 근데 이제 배반으로 또 어떻게 나누지냐면 a 가 2야? 자 그럼 당연히 밀리겠죠 그럼 일단 얘는 5부터 될 거야 그치? 자 그리고 나서 5일 때는 아까 얘랑 똑같으니까 구조가 반복되죠 체계적인 노가다라 하면은 결국에 단순한 반복이 될 거니까 구조가 잡힐 거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이제 6이라고 치면은 자 뭐야 이제 아무도 여기 쓰자 자 6이라고 치면은 얘는 이제 4랑 5랑 6 그대로 오지 그러면서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이 숫자가 조금씩 줄죠 그 다음은 더 줄 거야 자 이게 만약에 3이야 3이라고 두면은 자 얘는 6밖에 안 돼 어? 자 그럼 얘는 4랑 5랑 6 이렇게 일단 되지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도는 선생님 얘가 4면요 이제 안 되는 거 확인하셔야 돼 자 이게 만약에 4가 되면은 b가 6보다 커야 되니까 그런 숫자는 없지 그래서 자 여기서 실수만 안 하면 되지 3개 3개 4개 10개 그쵸 그 다음에는 3 4 5니깐 12개 그 2개 더하면은 22개가 되지 그 다음에는 22가 되고 답은 108분의 1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번을 그냥 제가 이어서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0번도 제가 뉴런하고 드릴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이제 드릴 기준을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이제 그 경우에서 마지막 강의에서 어떤 얘기 했었냐는 중복점 얘기하면서 자 보세요 무조건 부정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중복적으로 푸는 거는 아니야 당연히 그건 아니죠 자 그런데 중복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자 부정 방식 칠 수 있을 때는 엄격한 조건이 있다 말씀드렸거든 자 무조건 개수가 자 개수가 자 플러스 1인 상태여야 한다 자 그리고 이게 어떤 원리 세진인지를 좀 아셔야 된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문제를 한번 보면서 좀 가고 자 그리고 더 주의할 거 절대적으로 가나다 빈칸을 넣을 때 앞뒤 관계만 보시면 안 돼요 문제를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빈칸을 당연히 넣으셔야 돼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문제 같이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2a 더하기 2b 더하기 그 다음에 c 더하기 d가 2n을 만족시키는 자 거기다 주자 의미 아닌 정수야 자 의미 아닌 정수야 자 결국 얘들 숫자 조건이 뭐 의미 아닌 정수니까 자 의미 아닌 정수라서 자 가장 민감하게 보셔야 될 숫자는 0죠 자 0이 포함 가능하니까 아 얘는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내가 구하는 거 보니까 2에 a 더하기 2에 b 더하기 c 더하기 d 해가지고 자 얘가 2에 n이고 자 그래와서 이제 이걸 만족시키는 n에 대해서 a,n이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에 자 얘는 a,n을 1부터 8까지 더하자고 돼 있는데 자 문제는 이 상태를 중복적으로 셀 수가 없어요 자 이유는 얘가 개수가 플러스 2라서 그래 그치? 자 그러면서 문제에서 이제 어떤 이제 틀을 잡아서 일단 얘기를 좀 해주나 보니까 자 첫 번째 줄에 이런 얘기하거든 이걸 만족시키려고 치면은 자 의미 아닌 정수 k에 대해서 해봐 자 요 값이 일단은 자 2에 k가 되어야 돼 그래야지 만일 때 2가 다 날라가면서 이제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얘를 두 개 더해서 2k가 나왔다는 것은 얘가 짝수라는 소리야 자 요번 시험 빈칸은 많이 안어렸죠 자 그런데 보세요 두 개를 더해서 짝수려면은 케이스가 두 가지야 짝수랑 짝수를 더해서 짝수일 수도 있고 자 아니면은 홀수랑 홀수를 두 개 더해서 짝수일 수도 있어서 문제에 다 써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뭐가 되냐면은 자 그러면은 c가 2의 k1이고 자 d가 2의 k의 2일 수도 있어 괜찮지? 자 아니면 또 배반으로 잘 나눠지고 c가 2의 k1 어 k3이라고 써놨구나 자 3 플러스 1이고 자 d가 n은 2의 k의 4 더하기 1 해가지고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줬어요 그럼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치환을 잘했고 자 치환이 일단 1대1 대응으로 자 이제 전혀 문제 없이 됐지 자 그게 무슨 얘기냐 k값 하나당 c값 하나야 또는 d값 하나당 k값 하나기 때문에 자 내가 이제 원하는 순서상 a, b, c, d가 되는데 k1, k2를 세더라도 순서상 개수는 그대로 일단 유지가 될 거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그 1번 이제 첫 번째 나와있는 소리가 뭐냐 집어넣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자 이제 2a, 2b 자 2의 k1 자 2의 k2 해가지고 얘가 2의 n이야 자 2로 나누세요 자 2로 나눠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k1 더하기 k2 해가지고 얘가 n이다 요렇게 일단 되고 자 서로 다른 네 종류 중에서 n번을 택해야 돼 택하다 보면은 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0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이 되고 자 가번 들어갈게 4h n이야 자 별 무리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같은 구조 계속 이어지니까 비슷하게 써주면은 2의 a1 아 2의 a 자 2의 b 자 더하기 2의 k의 3 더하기 1 더하기 2의 k의 4 더하기 1 해가지고 얘가 n이야 2n이야 자 빕시다 또 빼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자 k의 3 더하기 k의 4 해가지고 얘는 n-1이다 요렇게 일단 될 거라서 결국 4h의 n- 이렇게 일단 되죠 자 일단 이게 나버냐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구하는 거 보면은 먼저 f6을 물어봤으니까 자 이제 f의 6 같은 경우는 여기다 6 넣으면은 4h 6이 되고 9c 3이죠 계산하시고 자 그 다음에 g의 5를 먼저 물어보니까 g5 같은 경우는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4h 4야 그럼 얘는 자 7c 4가 돼서 얘도 일단 계산을 하셔야 돼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요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얘기 잠깐 보면은 1번 2번에 의해서 자 이거 만족시켜 의미하는 정수의 a,b,c 대 모든 순서자의 개수 a에는 자 이제 요렇게 돼 있거든 이 가번하고 나번 두 개를 더하면 돼서 자 문제가 안 된 이유는 얘네들 완벽하게 배반이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써놓으시냐 보니까 a,n 이라는 것은 4의 h의 n 더하기 4의 h의 n-3인데 자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한번 이 얘기를 좀 주의점 드렸거든요 자 물론 중복 조합도 이제 파스칼 삼각형처럼 이제 조잡한 성질이 있겠지만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수능에서 파스칼 삼각형을 집합적으로 쓰게 만든 점은 없어 근데 이 문제로 사실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물어보면 이제 그렇게밖에 계산을 할 수가 없지만은 힌트를 되게 세게 하나 줬거든요 자 그리고 갑자기 또 뭐라고 했냐면 자 이거 문제 이해를 하셔야 돼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m에 대해서 시그마 m은 1부터 아이고야 자 n은 1부터 m까지야 자 요럴 때 갑자기 하신 얘기가 나번이 4의 h의 n-1이고 자 얘가 m 플러스 3c4라고 줬어요 그쵸?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구하는 게 자 다 더하자인데 얘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 자 내가 구하는 게 지금 8번째까지 더하는 거 맞지? 그럼 너네 m에다 8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얘는 11c4니까 아 결국에 지금 요 값을 자 1부터 8까지 더했을 때 자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의 4의 hn 더하기 자 뒤쪽을 더한 게 11c4라고 주신 거야 됐죠? 자 그리고 나서 요게 일단은 다번이 되는데 자 이 생각 좀 합시다 넌 이제 보셔도 알겠지만은 얘랑 얘는 똑같고 지금 하나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머리 쓰지 말고 자 얘는 1부터 넣어보세요 그럼 결국에 11c4를 뭘로 준 거랑 똑같냐면 4의 h의 0 4의 h의 1 쭉 가서 4의 h의 7 어 여기까지 딱 주신 게 얘는 11c4야 근데 앞에 있는 얘 있죠?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전개를 해버리면은 얘는 따로야 자 얘는 4h의 1 4h의 2 쭉 가서 4h의 7을 거쳐서 4h의 8까지다 이렇게 일단 되어 있죠 셀크는 무슨 행이냐? 4의 h의 0부터 4의 7까지 봤을 때 이거는 일단 공통으로 엮여 있어 아 그러면 어차피 1이니까 4h의 1부터 4의 7까지는 11c4 빼기 1이다 이렇게 일단 쓰자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자 얘 있죠 얘는 11c 어차피 3이니까 그냥 집어넣자 이 얘기고 자 그럼 11c4가 두 개 두 배의 11c4 자 더하기 11c3 자 얘는 빼기 1 해가지고 자 요 계산을 험난하게 좀 맞춰주시면 답이 943이 나옵니다 자 계산을 하셔야 돼 자 그렇게 생각되고 자 그리고 나서 21번은 제가 조금 있다 해서를 할 건데 어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깊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21번 잘 찍었을 수도 있어 기억력이 되기시잖아 자 아무도 그렇게 되고 자 주관식을 좀 이제 봅시다 주관식에서 22번 어 너무 잘하구요 23번? 아 이건 대단하죠 그 다음에 20 몇 번이야? 4번 마찬가지죠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잘했을 거고 25번은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자연수보다는 더 세기보다는 들 세서 틀려요 그래서 그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26번을 좀 잠깐 봅시다 자 26번 제가 뉴런 할 때 한번 이제 예제 비슷하게 한번 이제 요걸 좀 소개한 적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역시 뭐 대단한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자 이걸 좀 자유롭게 그 이왕 정리는 결국에 선택 또는 조합의 문제예요 조합의 문제고 구성되는 원리를 좀 기억을 하시는데 이거 막 풀지 말고 제발 내가 이제 구하는 식을 잠깐 보자 자 구하는 식이 자 26번 자 다항식 1 플러스 2x야 자 이거에다가 1 플러스 x에 5승 이렇게 되고 이거의 전개식에서 x 4승의 개수를 구하자고 돼 있고 설명을 다 풀어 해치지는 않겠죠 자리를 항상 이제 수능에서 이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앞에 있는 식이 간단해요 그러면은 저 전체 식을 그냥 전개를 해버리시면 돼 다 전개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풀어 해치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1 플러스 x에 5승 자 더하기 2의 x에다가 1 플러스 x에는 5승 이렇게 일단 되니까 조금 더 수월해지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구하는 게 x 4승의 개수니까 얘는 한 번 택하시고 얘는 4번 택하면 되는데 앞에 1인 값을 고민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5c 4야 자 이것도는 자 여기에서 이미 일단 1차식이 있으니까 몇 차식 구성하면 될까? 3차식이라서 얘 두 번 뽑고 얘를 세 번 뽑으면 되니까 자 앞에 2는 있었죠 자 거기다 5c 3까지 가시면 되고 자 얘는 5가 되고요 자 그러나 얘는 20이니까 더하면 25지 그 정도 25입니다 자 안 틀렸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정답률을 체크해보니까 27번을 꽤 틀렸더라고 왜 그럴까? 아니 그냥 그러니까 아니 잘 봐 그러니까 맨 뭐 복잡한 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합명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랑 내년까지 해서 마지막이에요 그 수능에 이제 출제된 거 마지막이라서 그냥 보세요 대단한 거 물어보는 게 없잖아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자 이거의 두 부분 집합 A랑 B에 대해서 자 내가 구하는 게 N에 B-A에 자 무슨 값을 구하자? 최대 값을 구하자 자 최대 값을 구하자 뭐 특이하니까 물어보지 자 그럼 일반적인 관계를 벤달그램으로 그냥 쭉 나타내 버리면 얘가 이럴 거야 잘 보세요 제가 A가 요렇게 일단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요렇게 일단 있을 건데 있을 건데 자 요거 일단 최대 값을 구하자 요게 일단 문제죠 자 조건을 한씩 보자 전체는 25개 돼요 음 그래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보시면은 나번 식을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나번에 나와 있는 게 A의 교집합에 A의 여집합 자 합집합 B가 얘는 자 요말 잘 보세요 자 공집합이 아니다니까 자 공집합이 아니야 자 공집합이 아니다니까 원소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뭐 이 상태로 보셔도 좋고 아니면 전개하세요 전개를 잠깐 해주면은 A 교집합 A의 여집합 자 합집합 A 교집합 B다 요렇게 일단 되고 자 얘 봐봐 얘가 결국에 공집합이죠 자 그럼 남아있는 게 얘야 얘가 공집합이 아니다니까 원소가 있어야 돼 그럼 봐봐 너네 지금 이 영역 중에서 이거의 최대 값이니까 이거의 최소를 구하시면 되고 이게 1일 거야 그쵸 그렇게 일단 가죠 그리고 A 빼기 B가 11이니까 얘는 11이에요 그럼 보세요 결국에 얘랑 얘는 있고 얘는 공집합이 아니니까 1로 일단 최소가 되고 얘가 나머지 전체를 다 뭐합니까 다 차지하면 되니까 정답은 13이 되겠지 그 답은 13입니다 보세요 얘랑 얘랑 더하면 10이야 그럼 이제 나머지 없다고 제가 그냥 13이니까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렇게 되고 정답은 13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8번 있죠 자 이건 제가 뉴런을 하고 이제 뭐 시발점 관련해서 다 얘기했던 건데 인수 관점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되고 자 이 단원의 미분을 묻는 건지 아니면은 극한을 묻는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8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 자 2차함수 fx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자 가보면 보세요 fx분의 x야 이런 함수 모르죠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x는 1하고 2에서 불연속이야 자 그럼 얘가 1하고 2에서 불연속이라는 것은 분모에 x-1하고 x-1이라는 인수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소리고 그걸로 인수가 다 꾸려지죠 그럼 봐봐 자 첫 번째 fx는 최고차항에서 p라고 잡아 그 다음에는 x-1 x-2라고 쓰면은 조건에 더 필요하지 자 이거 일단 나를 통해서 알겠죠 자 나번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-2분의 자 그러면서 fx라고 되어 있으니까 집어넣으시면은 p에다가 x-1 x-2가 되고 으악 사라지죠 자 2를 집어넣으면은 자 얘는 p가 되고 자 얘가 결국에 극한값 4니까 아 p가 4라서 얘가 4야 내가 구하는 게 f4니까 그냥 이제 함수값 집어넣으면 되죠 자 f4는 자 4에다가 자 얘는 3에다가 1을 곱하면 되니까 자 결국에 24가 정답이 되죠 자 답은 24입니다 자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 이제 힘들 거예요 힘들 거라서 자 21번, 29번, 30번은 제가 지금 이제 요거 라이브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일단 촬영을 할 거야 이어서 이제 촬영을 할 건데 자 뭐 그걸 기다리셨다가 이제 밤에 일단 또 쓸쓸해 보셔서 좋고 아니면은 어 내일 보세요 쉬세요 이제 제발하고 좀 쉬고 그리고 이제 꼭 이제 안 쉬어야 될 때 쉬고 또 쉴 할 때 안 쉬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은 자 29번, 30번 두 개가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잘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따로 좀 촬영을 드릴게요 자 요정도 해서 일단 이제 정리를 하고 자 시험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요정도 해서 일단은 정리를 합시다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냥